여러분 안녕하세요. 송정의 전영민 입니다. 우리 송정죽도공원 쪽에 오늘 아세콘 깔은 것을 여러분들께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빨간 부분에 아세콘 깔은 곳입니다. 여러분들 오늘 깔았거든요. 이 길입니다. 자 여러분들 이 아세콘 깔아 놓은 것을 한번 보십시오. 자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. 길이. 길이 굉장히 이렇게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거든요. 요거는 배수로 입니다. 여러분들 요거는 지금 물나가는 배수로 보예요. 자 여러분들 여기에도 지금 이렇게 여기가 우리 송일전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. 들어가는 입구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내가 이렇게 한번 돌아다니 보고 있습니다. 이렇게 지금 길이는 참 잘되고 있죠. 여러분들 자 한번 더 보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여기에도 송일증으로 내려가는 입구입니다. 자 송일증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 송일증은 지금 한참 공사 중입니다. 공사 중인데 지금 맞춤 돌이 있어 가지고 아마 이달 15일 정도 되면 돌을 붙이게 될 겁니다. 아직까지는 공사가 마무리 단계가 아닙니다. 여러분들. 자 팔각증 한번 보여드릴까요? 저도 지금 안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. 밑에 길가에 지금 아세권을 깔아 놔 가지고 아세권을 깔아 놔서 내일 아침까지는 좀 불가합니다. 내일 아침까지는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산에 다니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길이 지금 잘 되고 있죠. 자 요거는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. 정상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 또 공사가 마무리 되기 전에 마무리 되기 전에 한번 더 영상을 하도록 하고요.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